안녕하세요. 메뉴토크 신일쌉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달러스토어의 몰락, 사면초가 진태양난 업친데 덮친 격, 피트, 테무에 주문했더니 정품이었네? 입니다. 자, 우리 이제 다이소가 우리나라 회사가 됐죠. 그전에도 우리나라 회사였다고 하는데 일본 회사라는 약간 오해? 그렇죠?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말하기가 좀 그랬는데 다이소 참 좋지 않습니까? 요즘에 또 리드샷 파우치를 팔면서 올리브영에 이어서 K-뷰티의 어떤 성지의 플랫폼으로 지금 새롭게 탄생하고 있죠. 거기다가 알퇴시의 진격이 우리나라에도 지금 다가오고 있으나 올리브영과 다이소의 건재함은 계속되고 있다. 자, 이게 원조가 어딘가요? 일본의 백앤샵, 아니면 미국의 달러스토어, 뭐 이런 것들일 텐데 지금 미국의 달러제네러리라던가 달러트리 이런 업체들의 주가가 10년 동안 상승하다가 10년 동안 상승한 거를 단 한두 달 만에 다 내리꽂아버렸습니다. 여러분들 명심해야 될 것이 주가도 중력의 법칙이 작용합니다. 그렇죠? 만유인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 유턴이 생각한, 만들어낸, 만들어낸 거 아니고 발견한 그런 법칙, 주식에도 똑같이 작용을 해요. 올라갈 때는 꾸역꾸역 정말 힘들죠. 고점과 전고점의 저항과 매물대의 저항을 뚫고 올라가야 되니까. 그런데 내리꽂을 때는 순식간에 내리꽂습니다. 그러니까 충격이 더한 것이죠. 하지만 중력의 법칙을 생각한다면 당연한 것이다. 우리도 우주에 있지 않고요. 주식도 우주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력의 법칙을 항상 생각을 하면서 시세를 즐길 때 즐기더라도 항상 대응을 해야 됩니다. 대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왜 이런 달러스토어에 몰락이 나타났을까? 지금 코스트코, 월마트는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주가 날아가고 있죠, 지금? 그런데 노드스트롱 같은 백화점 업체, 메이시스 같은 백화점 업체는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월마트, 코스트코 같은 대형마트는 실적이 좋고 엄청 주가가 좋아요. 그런데 백화점하고 이런 달러스토어 같은 굉장히 싼 플랫폼들은 주가가 좋지 않습니다. 과연 뭐가 틀릴까? 일단 미국은 워낙 땅덩어리가 넓기 때문에 다 자연 속에 있어 보이지만 달러제네르는 더욱더 한적한 이런 시골에 있습니다. 정말 시골을 한참 똑같은 걸 미국은 너무 땅덩어리가 넓어서 마치 슈퍼마리오 게임을 하는 것 같죠? 옆에 지나가면 계속 똑같은 풍경이 몇 시간 동안 나타납니다. 그 장거리 운전하시는 분들 진짜 대단합니다, 진짜. 똑같은 나무, 똑같은 흙, 똑같은 돌멩이가 몇 번을 지나가는 게임 같은 장면이 이어지다가 저기 한적한 곳에 이런 거 딱 하나 있는 거죠. 얼마나 지금 이 지역에서는 소중하겠어요. 생필품도 조달할 수 있고 물건을 사 먹을 데가 없으니 이런 데서 물건까지 사 먹는 거죠. 당연히 1달러에 팝니다. 일본에서는 100엔에 팔고 우리나라는 다이소는 뭐 얼마인가요? 100원, 1000원? 만원? 이 단위로 파나요? 어쨌든 매장이 시골마을과 도시 저소득층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달러제네럴의 저기가 그거예요. 모토가 매일매일 시간을 아끼시고 돈을 아끼십시오. 세이브 타임, 세이브 머니, 에브리데이입니다. 이 달러제네럴이 1달러니까요. 이거보다 더 싼 거 나오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100엔샵 나오니까 그 다음 뭐 나왔어요, 일본에서? 1번에서 99엔샵 나왔죠. 여기도 똑같아요. 뭔가 특이해야 되고, 뭔가 살아남으려면 뭔가 달라야 되잖아요. 1달러니까 그럼 이제 그 다음은 뭐예요? 99센트 샵. 1센트라도 싸게 팔아야지. 99센트 온리스토어. 자, 99센트 온리스토어 폐업 신고했습니다. 경영난에 모든 매장의 문을 닫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충격적이죠. 왜냐, 지금 경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여기로 몰려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코스트코 월마토가 아무리 싸도 코스트코 월마토보다 더 싸게 팔아버리니까 여기를 가야 되는데 그리고 뉴스에도 그런 게 몇 번 나왔어요. 부자들도 백엔샵을, 부자들이 달러스토어를 간다. 미국 부자들이 달러스토어를 간다. 너무 오바해서 쓴 기사였을까요? 부자들이 달러스토어를 간다. 그 기사가 몇 건 있었는데 바로 그 뒤에 얼마 되지 않은 기간 내에 같이 이런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99센터 온리스토어가 다 폐업을 했다. 그렇죠? 그게 약간 과장된 것 같죠. 정말 부자들이 달러스토어를 갔을까요? 일론 머스크가 달러스토어를 갔을까요?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더 조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전국에 371개 지점이 있었는데 4월 5일 식목일날 우리나라 기준으로 지점을 폐쇄, 폐점을 발표했는데 영업을 무려 42년간 해왔던 업체입니다.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저희 던킨은 왜 있나요? 저 뒤에 던킨이 있나요? 던킨을 발견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이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알테시의 공습 특히 태모의 모해사 핀 듀오드요. 제가 얘기했죠. 나스닥에 상장돼 있잖아요. 왜 안 없애냐고 저거. 중국을 맨날 그렇게 욕하면서 왜 자본을 끌어땅기게 놔두고 있죠? 자본을 끌어땅겨서 미국에 법인을 세우고 미국에 물류센터를 세워서 미국 내에서 반나절에 날려버려요. 중국에서 올라오려면 어떻게 하죠? 중국에 엄청난 길을 해서 수십 킬로를 해서 왔는데 그 물류비용 포함했는데 2, 300원을 파니까 우리나라에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가격이 말이 안 되는데 아무리 빨리 오려고 해도 중국에서 올려면 며칠이 걸리잖아요. 얘네들 그냥 미국에다 세워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첫 해외 타깃 국가가 미국이었거든요. 미국에 아마존하고 달러스토어가 있기 때문에 온라인은 아마존이 있고 오프라인은 달러스토어가 있으니까 걔네를 깨부셔야지 이기니까 미국 심장으로 들어간 거예요, 얘네가. 핀 듀오듀오가 상장돼 있으니까 거기 상장장을 끌어다가 여기다가 막대한 투자를 해가지고 미국에다 법인 세운 다음에 물류센터 세워서 바로 미국인들한테 가정으로 쏴버리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달러제네럴, 달러트리스토어 한 번 가려면 트럭, 픽업트럭 있죠. 아까 세워진 건 대부분 픽업트럭이잖아요. 많이 싣고 가야 되니까 대부분 저런 거 타고 다녀요, 미국은. 뒤에 뚜껑이 없잖아요. 픽업트럭 가고 싣고 오는데 그냥 얘네가 다 뿌려버리는 거예요, 얘네가. 그러다 보니 아니, 쟤네도 싸지 99센트, 양말을 99센트에 팔고 있는데 근데 양말을 쟤네가 1,000원, 900원에 팔면 얘네 200원, 300원에 팔아버려요. 양말이 빵꾸가 뚫릴지언정 양말 3개를 신을 수 있는 거죠. 빵꾸 뚫리고 두 번 뚫려도 3번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태무가 팀업 프라이스 다운이잖아요. 팀업, 팀이 많아질수록 가격이 다운된다. 그러니까 다단계식인 거예요, 이거. 다단계로 많이 불러 모은, 일단 엄청나게 불러 모은 다음에 그렇죠?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하고 계시죠? 990원에 드론 준다, 990원에 핸드폰 준다. 990원에 누가 다 줘요, 그걸. 단 한 명만 주는 겁니다. 그렇죠? 거의 사기에 가깝죠? 990원짜리 그거 하려고 다 가입했잖아요, 지금. 990원짜리 지금 받으신 분 있으면 댓글 달아줄 수 없죠? 990원짜리 드론 받을 수 있으면 저도 가입하겠네요. 어쨌든 이렇게 태무가 지금 공습을 하고 있다. 그다음에 정책적으로도 되게 불리합니다. 정책 전에 이걸 얘기하죠. 떼강도. 요즘에 떼강도 밈이 유행이에요. 얘네는 범죄 의식조차 없어요, 지금. 이건 사실 전체가 다 관련된 건데 월마트든 코스코든 노드스트룸이든 메이시스는 가리지를 않아요, 얘네들은. 누군지도 몰라. 이거를 그냥 재미로 해. 재미로 해서 틱톡에 해시태그로 올려요. 다 턴 다음에 경찰이고 아무것도 못해요. 루루레몬이든 애플샵이든 다 털어버려요. 달러스토어도 다 털어버려요. 달러스토는 더 심한 게 아까 전에 굉장히 한적한 곳에 있잖아요. 경찰이 오지도 못해요. 그래서 지금 떼강도 때문에 타 매장이 문을 닫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달러스토는 더 타격이 심하다. 완전 외지에 있기 때문에 한 번 털리면 완전 끝장나요. 거기 있는 먼지 한 톨까지 없앨 때까지 끝나요, 완전. 여긴 그나마 경찰 오면 도망이라도 가죠. 거기는 다 털립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 지금 계속 이런 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대도시 샌프란시스코 뉴욕에서도 털리는데 저런 시골은 안 털리겠냐고요. 지금 여기 와가지고 의류센터를 다 털어갑니다. 싹 다. 옷걸이까지 다 가져가요. 나중에 복면 벗고 그냥 웃습니다, CCTV 보고. 어차피 자기 얼굴을 까담아나, 민생 막장이라서. 이런 식으로 사건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자영업하기가. 자, 거기다가 이제 대통령도 안 도와줘요, 대통령도. 자, 누가 돼도 안 좋아요, 누가 돼도. 왜 그런지 아세요? 자, 트럼프는 뉴욕 이코노미 클럽 연설에서 경제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관세 매니아거든요. 관세로 모든 걸 해결한다는 만능주의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모든 수입품의 10%에서 20% 관세를 보과하겠으며 중국 제품에는 60% 넘는 관세를 보과하겠다. 관세율이 내가 말한 것보다 대통령이 됐을 때 더 높아질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는 수십억 달러를 들여올 것이고 이는 우리의 적자를 줄일 것이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불륜을 하던 성추문을 하던 우리 편을 위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하니까 지지 세력이 큰 거예요. 성추문하고 불륜 안 하고 깨끗하더라도 무능한 것보다 낫다는 거죠. 아무리 깨끗하고 도덕적이어봐야 나를 위하는 사람보다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인기가 많은 거예요. 우리를 위하니까. 아메리카를 위해서 강대국, 빅 아메리카, 스트롱 아메리카 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미국에서 저런 물건을 만들어서 원달러 99센트에 못 팔아요. 다른 나라 과태말라니 이런 데서 싼 인건비를 해서 그걸 떼와서 팔아야 해서 싸게 팔지. 이렇게 되면 미국에서만 물건 만들어라는 얘기거든요. 원달러 99센트에 팔 수가 없습니다. 적자입니다. 적자. 달러 스토어들은. 그럼 만약에 헤리스가 되면 좋을까요? 헤리스가 되면. 헤리스가 돼도 안 돼요. 헤리스는 관세를 저렇게 부연 안 하겠죠. 그러면 헤리스가 되면 뭐가 안 되느냐. 이게 상원의원 시절에. 이게 뭡니까? 맥도날드 계잖아요. 맥도날드 종업원들 시위에 참석한 겁니다. 왜냐하면 헤리스가 맥도날드 알바를 많이 했거든요. 클린턴이 지지연설 때 말했잖아요. 미국 최초의 맥도날드 알바 출신 대통령이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그 안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되면 맥도날드는 안 좋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항상 직원이 좋으면, 직원이 복지가 좋으면 회사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나쁜 회사가 실적이 잘 나오는 게 그거예요. 직원의 복지가 좋고 직원의 연봉이 올라가면 실적이 깎입니다. 마진이 줄어들죠. 돈이 많이 나가니까요. 헤리스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임금 노동자들이 대폭적으로 복지와 임금을 인상하겠죠. 그럼 달러 스토어에서 일하는 직원들 월급이 오르겠네요? 그럼 1달러 9센터에 어떻게 팔아요? 그러니까 진퇴양난이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달러 스톤은 좋지가 않아요.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지금 달러 스톤, 진퇴양난 사면 초과에 빠져 있다. 그래서 주가가 급락을 하고 실적이 안 좋은 겁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달러 제네럴 실적 발표됐죠? 8월 29일 거의 마지막 날. 매출은 4% 증가해서 10.2밀리언 달러 나왔는데 순이익이 무려 마이너스 20% 깎여서 374.2밀리언 달러 나왔고요. EPS 주당 순이익 마이너스 20%, 주당 1.70, 영업이익 마이너스 20%, 550밀리언 달러. 대부분이 소비재죠? 대부분이 소비재고 나머지 시즌 상품이라든가 홈제품, 의류 이런 거 있는데 의류는 2.7%로 상당히 적고요. 대부분 소비품, 그런 1달러짜리 간단한 것들 있잖아요. 수세미라든가 청소도구나 이런 걸 거 아니에요. 공책이나. 그게 82.2인데 여기가 지금 6%가 늘긴 했는데 나머지가 다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너무 들락날락하고 있죠? 비교 대상 매장 매출 성장률이 4.6, 6.8, 5.7 증가하다가 0.1, 1.3 마이너스 확 떨어졌다가 조금 반등하는 듯했는데 다시 0.5로 줄었습니다. 비교 대상 매장 매출 부분이 지금 좋지가 않고요. 지금 일단 달러 제네럴은 아까 99센터 스토어처럼 망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2분기에도 달러 제네럴이 213개의 신규 매장을 일단 오픈했습니다. 213개의 신규 매장을 오픈했고요. 그다음에 478개의 매장을 리모델링하고 25개 매장을 이전하는 걸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730개의 신규 매장 오픈, 1620개의 리모델링, 85개의 매장 이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망하지는 않는데 문제는 지금 계속해서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매장 이전이나 매장 리모델링 이런 걸 통해서 지금 타개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뒤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4분기 만에 다 쇼크 나왔습니다. 10.37 빌리언 달러를 매출 예상했는데 10.21 빌리언 달러 나와서 1.54 마이너스 어닝 쇼크 나왔고요. 이익도 보겠습니다. 이익도 4분기 만에, 그렇죠?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쇼크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서프라이즈 표기치가 되죠. 1.79 달러 예상됐는데 주당 1.70 달러 나왔습니다. 자, 여기 이제 평균 컨센서스에 도달하려면 여기로부터도 거의 35%를 상승해야 그제서야 시장의 평균 컨센서스에 도달된다. 아직 가려면 한참 멀었죠. 자, 그래도 의견은 모더레이트 바이네요. 근데 8바인 12홀드, 홀드가 많은 상태고요. 1셀도 있습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하여 야, 이거 완전히 저기 어디 밑으로 꽂아버렸네요. 그렇죠? 채널이 하락 채널이긴 했는데 하락 채널에서 완전히 떨어진 이 장대 은봉이 거의 밑으로 마치 말뚝을 박듯이 던져버렸어요. 그렇죠? 주봉, 월봉으로 가겠습니다. 이 말뚝 던진 게 주봉, 월봉에서 지지선이 있을까? 주봉에서도 지지선이 없네요. 완전 날려버렸는데 그 날려버린 게 2023년도 그 말, 겨울의 그 저점을 완전히 붕괴시키는 장대 은봉. 상당히 좋지 않은 흐름입니다. 자, 월봉에서는 비빌 언덕이 있을까요? 마지막 저긴데요. 마지막 기댈 곳인데요. 아, 이게 월봉도 심각하군요. 그렇죠? 지금 거대한 이 흐름, 50개월 선을 일단 타고 가야 대세 상승이라고 했고 여기서 이미 월봉에서 이렇게 보일 정도의 개파락이면 어마... 일봉에서는 어마어마한 거죠. 2023년 이거. 그렇죠? 이게 월봉입니다. 한 달의 움직임이, 한 봉이 한 달의 움직임이 월봉인데 월봉에서 이 정도 크기로 보인다는 건 그럼 일봉에서 얼마나 크기로 보겠어요, 이거? 빵꾸가. 지금 여기가 결정타였습니다, 여기서. 여기서 완전히 추세 전환이 돼서 여기서 내려오는 20개월 선에 또 맞고 떨어졌네요. 자, 지금은 완전히 나락으로 가가지고 지금 저점이 2017년이나 가야 2017년 이전이나 가야 저점이 잡힐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다 깎아 먹은 거죠. 지금 보시면 2013년부터 10년 동안 상승한 거를 그렇죠? 10년 상승을 거의 몇 달 만에 되돌려 버린 거예요. 원래 이래요, 주식이. 만약에 주식이 망하면 이렇다고요. 10년 상승분을 한두 달에 다 날려버리는 게 주식이에요. 중력의 법칙,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국의 달러 스토어가 부활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우리나라의 달러 스토어, 다이소나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저는 계속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한 줄 매두평입니다. 5위소, 4위소, 카이소 100원 마켓 떠나지마